3단꽃 기본형의 디자인의 요소를 추가하거나 변화를 준 7가지 풍선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코사지입니다. 라운드 꽃수를 요술풍선으로 대체하였고, 꽃 잎사귀를 추가하였습니다. 12인치 리플렉스 핑크와 5인치 핑크 풍선을 연결한 후 교체하여 더 오목하게 만든 점이 포인트입니다. 두번째, 자이언트 플라워입니다. 라운드 풍선의 둥근 형태를 요술풍선으로 대체하여 긴 꽃잎을 표현하였습니다. 컬러텍스 코랄 컬러와 샘파텍스 유칼립투스 컬러를 매칭하였습니다. 이륙공보다 굵은 3호공을 활용하여 꽃잎을 더 볼륨감있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째, 핑크 블러썸입니다. 라운드 풍선을 링코론으로 대체하여 다흘리아 꽃을 연결하여 주었습니다. 핑크톤 유사색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해 리플렉스 골드톤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번째, 레드 로즈입니다. 5인치 꽃풍선 단을 260 레드 로즈로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샘파텍스 리플렉스 골드로 스프링고기를 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꽃술의 변화만 주어도 다양한 풍선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프링고기 악세사리는 원하는 장소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랩핑 플라워입니다. 기본형 3단꽃에 리본을 만들어 추가하였습니다. 5인치 풍선은 겉에는 화이트, 안에는 골든 노드를 넣어 톤다운된 컬러를 표현했습니다. 여섯번째, 펜던트 플라워입니다. 3단꽃 미니 사이즈입니다. 콜라텍스 로즈 컬러로 꽃술을 표현하였고, 샘파텍스 리플렉스 골드로 꽃잎의 테두리를 둘러주어 주얼리 느낌을 주었습니다. 일곱번째, 화이트 데이지입니다. 라운드 풍선과 요술 풍선을 이용하여 납작한 꽃잎을 표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